고구마는 다 됐어. 목장갑을 끼고 껍질을 벗겨서 여기다 넣으면 돼요. 그리고 뭐 잘 익었다. 완전. 이거 누구야? 나. 나야. 그거 어떻게 해. 누구야. 어떻게 버려야 되는데. 이거 딱. 너무 안 깝잖아요. 어쩔 수 없어.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해요? 예쁘게 닦아야지. 아니 어쩔 수 없어. 봐서 그냥 우리는 결과물을 고구마를 더 넣은 거잖아. 예쁘게 안 까진다. 어차피 다 비눌 거니까 괜찮아. 둘 다 보컬이면. 평소에 노래방 18번 뭐예요? 노래방 18번. 노래방이요? 하늘을 달리다. 나 너무 좋아 잊어. 나 오늘 하늘 달리다 하려다 말았는데. 오빠는 잘했어. 안 하기로 잘했어. 백호는? 저요? 뭐. 어? 어? 어디 있지?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하기가 좀. 그치? 기억이 안 나. 그러면 하늘을 달리다 부터 한 번. 하는 동안 좀 생각해 보고 있어요. 노래방 18번이나. 편한 거. 시. 마이크도 있으니까. 진짜 떨린다. 떨려? 그럼 이따 갈래? 안 떨릴 텐데. 두근거렸지. 오빠 말고요. 그래. 그럼 이렇게 하자. 한 단락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할래? 아 네. 해봐. 해봐. 할 수 있어. 처음 시작이 좋아? 아니면 B 파트가 좋아? L 파트가 좋아? 저는 처음 시작. 그래 시작부터 간다 오빠. 시작. 두근거렸지. 우와. 누군가 나의 뒤를 쫓고 있었고. 검은 절격을. 맞지? 난 또 얘가 부르는 줄 알고 들으려고 그랬네. 흘리들고 있었지. 가서 불러. 잡고 목이 매어. 간절히 네 이름을 되뇌었을 때. 귓가에 홀림을 큰. 클락. 이종. 클락. 야 너 엑시 준비해? 아니요.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신나지? 이종이 형. 짱. 자 시작. 자꾸 목이 매어. 간절히 네 이름을 되뇌었을 때. 귓가에 굴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.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. 마른 하늘을 달려.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. 내 몸 부서진대도 좋아. 설 너무 태양 가까이. 날아. 두 다리 모두 녹아내린다고 해도. 내 마음 그대만 속으로. 흐로.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. 잘한다. 여기 진짜 떨린다. 왜? 날씨도 춥지? 네 날씨도 춥고. 그런 선배님 앞에서 노래하니까 되게 떨리는 것 같아. 잘한다 잘한다. 감사합니다.